할게요 옵션이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실은 따로 있고 옷장 TV까지 옵션입니다 침대 입구 여기 세탁실 따로 있고 이게 작년에는 1000에 63이었죠 관리비 포함해서 작년까진 1000에 관리비 포함 63이었는데 지금은 1500에 60에 수도까지 포함 관리비 인터넷은 따로 설치하고 방이 많이 큽니다 일단은 이 옷장에서부터 4m 20에 이 옷장까지 하면 한 5m 나오겠네요 5m는 나올 것 같고 2m60 창문에서 여기까지가 2m60 에어컨 있는 벽에서 옷장까지가 5m 나올 것 같고 여기가 남양이고 앞에 막힌 게 없습니다 맞죠? 앞에 막힌 게 없어서 아마 채광은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TV까지 옵션이 있는 건가요? TV까지 옵션으로 다 있는 패션문화의 거리 바로 2박만 있어 TV는 2박만 TV는 2박만 대신 인터넷은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4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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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목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